절기상 대선을 맞아 오늘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에 비 또는 눈 소식이 있는데요. 제주도는 다음 주 수요일쯤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말에도 토요일 밤 사이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계획 세우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주는 큰 추위 없습니다. 예년 기온은 3도 이상 웃돌겠습니다. 낮 기온 14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7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모레까지 일교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엔 대체로 하늘빛이 흐린데요. 오늘 오후부터는 차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공기질도 보통 정도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 보시면 동부지역이 5도를 보이면서 가장 쌀쌀합니다. 북부지역은 9도, 남부지역 8도, 서부지역 10도로 어제 아침보다 3에서 5도 이상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부분 14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지역은 16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도서지역도 파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낮 기온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추위가 누그러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말까지 예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면서 큰 추위 없겠고요.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kasi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